스파이에 있습니다. 오늘은 마크 방송입니다. 탈출 맵 이름이 뭐죠? 네 이 탈출 맵 이름은 컴퓨터 중독자입니다. 그러면 컴퓨터 중독자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? 그럴걸요. 네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미치고 알겠습니다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저는 라이언입니다. 라이언? 저는 저는 이번에 걱정이 돼서 돌아왔고요. 정말 멋있지 않나요? 그러면 얘기하면. 엄마 멋있으니깐 콩팩 할부 들어. 네. 소리는 내가 읽을게. 응. 하엄 잘 잤다. 여기 어디지? 밖에 나가보자. 나가요. 앞으로 가는 게임 시작. 내가 둘러싸인 책장 방에 갇혀 있었지? 원래 내 집인데. 아 여기 원래 네 집이야? 책이 왜 이렇게 작아? 책이 있는 줄 몰랐어. 야 게임 중독자라며. 책이 있어. 맞아 신기해. 일단 네 집으로. 아 여기 네 집 아니구나. 제작자가 넘기고요. 이게 중요해요. 뭐요? 죽으면 다른 곳에 오면. 네. 죽으면 다른 곳에 오잖아요. 네. 네. 바로 엔딩방 가지 말고. 네.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자기가 했던 데 와서 플레이해야 해요. 아 알겠어요. 나는 하얀 방 천장은 유리로 되었고. 너무나도 이상한 방이다. 맞지요. 여기네. 길 가던 중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였다. 응? 가는 자여. 무엇을 무서워하는가. 무서워? 뭐지? 컴퓨터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. 컴퓨터의 즐거움 그게 뭐지? 나는 알 수 없는 말과 이상한 장소 때문에. 나는 무섭다. 뭐하는 거예요. 그냥 장난치는 거.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는 일에 한 무언가에게 말을 건넸다. 넌. 무언가 아닌 정체 모를 그가 내게 말했다 말한다. 중독자야. 넌 알아야 해. 있다? 있다? 없다. 없다. 계속하거라. 나는 도저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날 가던 길 같다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나와 나와 나와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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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 하지 마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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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 죽는다고. 아우 재밌네. 이들 따라가면 돼? 빰빰빰빰빰빰빰빰빰. 이발상 나가봐라. 왜요? 나가래. 그래요? 에잇 뭐야 별거 아니네. 헤헤 아하 헤헤헤헤 하하 하하. 집에 가서 카트 해야겠다. 이야 내가 먼저 깎아. 어디 갔어? 오. 잠시만. 나 때려. 정체 모를 그가 주인. 아 왜 때려요 첫 방송에도 그러더만. 아 그래요? 정체 모를 그가 주인공한테 환전 말했다. 후회할 것이다. 후회할 것이다. 나와. 알았어.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를 채 그저 즐거워한다.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. 아 킬. 그맛 때려요. 네네네네네. 그맛 때려요. 네네네네네. 그맛 때려요. 싫어요. 뭐야. 뭐야 별거 아니네. 게임이나 해야지. 피파나 해야지? 피파가 뭐예요. 어 으아 컴퓨터 하나 들어가십시오 어 뭐야 어 여기가 어디야 어? 그 여기는 컴퓨터 나이스 아니지 그 하하하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안 돼 나가고 싶으면 탈출해 응? 자 이제 현실 컴퓨터 게임 시작할까? 여기 어디죠? 여기는 네 컴퓨터 하루다 자 앞으로 가만 앞으로 가면 이제부터 탈출이다 탈출이다 응? 탈출할 수 있는데 단단한 게임 팩 나는 눈치 100단 컴퓨터 3단 검도 3단 무술 2단 합기도 3단 고추 3단 아 죄송합니다 게임? 하하하하하 쉽네 날 몰라먹어? 아니 나와 내가 할꺼야 그냥 하하하하하 과연 그럴까? 게임 스타트 스타트 오 뭐하는거에요? 점프게임이다 아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거 아 오늘 안 내릴게요 오늘 때리지마세요 첫방속에 점프에만 계속 때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어디 저 안가는데요 어 어디 안갔어요 아 진짜 난 여기서 떨어지네 아 저 아파요 잘 죽어 아냐 안 죽을꺼야 난 안 죽을꺼라고 오 됐다 호 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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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용암이다 헐 그래 현실과 같지 빠지면 넌 죽는데 어 그래요 난 안 죽을껀데 난 안 죽을껀데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이거 뭐지 어 살았다 이거 슬라임에다 떨어지는건데 우리 왔다 아싸 살았다 일하는 컴퓨터 미로 대주 어 어 미로는 뭐 안 죽는거여서 좀 쉽지요 아냐 가다보면 용암했을지 우리 각자 따로 가봐요 아 저 온전히 바퀴게 아 외로워 온전히 바퀴게 그래도 여기 안 보이는데요 어 여기 뭐 다가있는데요 어 그쪽이 만나봐요 온전히 바퀴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기 위에 사다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어두워서 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니 어 제가 횃불 좀 가지고 올까요 가져가도 돼요 네 잠깐 크리에이티브로 어 아니에요 그냥 해요 아 니 좀 너무 어두워요 아 저 이제 좀 보이는거 같은데 네 어머요 어 어 이 막힌거에요 네 할 수 없어요 이제 어 어 뭐야 니 좀 너무 어두워요 밟기 밟기 밝기 밝기 세대에요 씨 망함 이 횃불 좀 가져올까요 아 잠만크리로 바꿉시다 네 잠만크리요 횃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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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해요 응 지금 오 님 여기 길 있어요 님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횃불 설치해 주셔야죠 횃불 설치해봤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님 그쪽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 님 여쪽에 사마리가 아 님 나오셨네요 이제 서버로 바꿉시다 네 서버로 바꿔요 와 와 지렸어요 아 지렸다 와 와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되는데 오 이슬람에 났던 보기 아야 아 아야 지지직 지지직 갑작스러운 잡음이 나왔다 어 무슨 일이냐 컴퓨터 실행관리 실행하는 부품이 떨어졌습니다 부품을 빠지면 가는데 힘들텐데 컴퓨터 관리인 아닌 컴퓨터 오작동이다 아 나와봐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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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네 네 네 컴퓨터 관리인 가는 길 부품 상자가 있는데 그걸로 평화하게 가면 돼 네 응 너 위험한 길인데 잘 건너라 네 이거 시프트 누르고 가면 돼요 부품 빠진 걸 건너기 시프트 누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퍼져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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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뭐야 이거 어 아님 예 블럭 좀 챙기세요 블럭 5개 4개 어 블럭 좀 챙기세요 블럭 5개 아님 네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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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관리는 좀 전지 않나요? 어, 이거 헷갈리는데요? 전적이요. 아, 저 프레임이 맞네. 어, 이거 없지요. 아, 네. 아, 영환이 맞네. 아, 미리 맞았네요. 아, 조카. 아, 아, 왜 때려요? 이거 영환환동이 있어요. 음, 뒤, 사이블, 카페어. 이거, 뱃. 먼저 마지막! 이제 마지막. 컴퓨터 팀장 이리 릴. 전 절여긴. 왜일까? 에일 파덴이 아닌가?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갑시다. 오, 오오. 우와, 병실이 저리 거? 응 저 뭐에요 오오 여기까지 왔거나 마지막 climbing 골 팬분이 있는 걸로 영상검살인들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커뮤터 중독자다 그럼 아 빨리 빨리 vot 이건 무시하고 빨리 가자 절병만 남김 되는거죠 와아 아 님아 왜요? 저 떨어질 분 있어요 근데 떨어진 거 안 거예요 병하고 있잖아요 저기 가 아 간다 아 님 저 저 기다려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님아 떼지 마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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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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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편을 계속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